이 학교는 7개 학년 전교생의 수가 460여 명으로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것이죠 오픈월드 러닝이 작은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관계를 맺고 지내는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크루라고 부르는 특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크루는 6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아이들 20명으로 이루어집니다 학년뿐 아니라 성별, 인종, 성적 등이 고루 분포되도록 계획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학생, 학교가 전해화를 했고 우리의 아이들을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6학년을 위해서 우리 12학년을 위해서.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추경할 때 다음 주간에 할렐루야 할 때까지 출시하는 시간. 정말 집중하는 시간까지 오는 줄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경우가 좋은데? ή는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궁금해. 저는 저는 집중하는 시간까지. 맞아. 그래서 다른 시간까지? ACDA는 오늘 밤에 제일naires 발견된 정병해 주 atomic Corporation. 기본적으로 정병을usal 여러 신체 radiant技術으로 wyn soup. 그리고 제가 마지막 컨설턴이 있었어요. 프리업 전에 제가 다행히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부가 진행되었다면 저는 제기름을 할 때에서 제기름을 할 때에는 제기름을 할 때에는 선생님은 크루 하나를 맡아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21명의 크루는 학교를 다니는 7년 내내 함께 생활하게 되죠. 정기적으로 모여 속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함께 게임을 하고 뛰어놀기도 합니다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어울려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학년이 섞여있어 서로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효과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7년이라는 긴 시간 함께하면 가족같은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and I think I would like it a lot less if it wasn't mixed ages because I loved the opportunity to get to, like, block people that I wouldn't necessarily interact with Crew like I said, like, the school is a family, like, crew is like your family family We have Academic Day, about once a week, where you can work on whatever homework you have or whatever project you have and during that time you can go talk to teachers in different crews and get help from them 이런 분위기 덕분인지 오픈월드 러닝은 높은 졸업률을 자랑합니다. 미국 공립고등학교의 평균 졸업률은 85% 미네소타주는 83%인 반면 오픈월드 러닝은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죠. 12학년의 영어수업. 웬일인지 교실이 조용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선생님이 제시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사회계층과 힘의 관계.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 다음에는 말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돈은 힘의 관계. 돈은 힘의 관계에 관계하는 것입니다. 3번의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게임을 진행합니다. 계층을 상징하는 여러 장의 카드를 주고받으며 그에 따른 힘이나 제약을 느껴보는 게임이죠 선생님은 학생들이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학년의 다른 교실에서는 사회 수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요즘 국민의 권리와 헌법체계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대법원에서 다뤄졌던 판결을 골라 모의 재판을 여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찬성 측, 반대 측, 그리고 판사 측까지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재판을 준비하고 있죠 오픈월드 러닝의 수업은 대부분 프로젝트에 기반해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큰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시에서 변화할 수 있을 때 전부 다는 ask봐야 되는 거에요 지금 우리는 신뢰는 수업의 대세가 유료가 다를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에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조언을 구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중에서 제일 어떤 조언을 다Gs을 구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에서의 제각선을 구조할 수 있을까지 시에 관할 수 있다면, 또한 ansи의 제한이의 선택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이루어집니다 또한 진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공부하는 시에서는ateful exam, 이런 상태를 통해서ания 시에 따라서 사용하는 지이 도착ов을 바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점에서 말하는 시에 대한 재판을 하는 부분을анировать 수 있는 부분을 모의 수업 비교하기 실제 세상에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실제 세상에 일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기가 일하는 일은 아닙니다. 프로젝트는 수업 안에서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 다양한 학교활동에서도 진행됩니다. 프로젝트 활동으로 학교의 창고를 온실로 만든 학생도 있죠. 학교의 학생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픈월드 러닝 오픈월드 러닝에서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12학년 AJ. 요즘 공부하는 틈틈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에서부터 원서 작성까지. 실질적인 입시 준비를 도와주는 업워드 바운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입 에세이 작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12학년 학생들의 마지막 학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외에도 선생님 한 명이 대여섯 명의 학생들을 맡아 대입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지난 수년 동안 대학 진학률 100%라는 놀라운 수치로 나타나고 있죠. 입니다. 100%? It is correct, yeah. Absolutely, 100%. It's a requirement in the fall quarter to apply to and get accepted to at least one college. That could be a four-year college, it could be a two-year college. But it's a required part of our senior seminar class that they apply. Acceptance to college, graduation rates... but I also think happy lives. joyful lives as we call it in our vision. 톰은 이미 두 개의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싶은 몇 개의 대학에 더 지원할 계획이죠 부모에게 학업 성적만큼 만족스러운 건 아이의 성장입니다 학생들은 부족해하며 사회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과거에 관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주행을 감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회입니다 학생들은 전부 학생을 이해해요 학생들은 전부 학생들과 교육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 관한 무엇을 알아보고요 학생들은 사람들은 곱ca의 동험을 알아보고 학생들은 경험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 학생들도 함께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듯한 사이인 것 같은 것들을 왜요? 모든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곳으로 구조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들도 함께하는 학생들의 학생들도 함께하는 학생들의 학생들도 함께하는 학생들은 무엇인가요?